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의 김경덕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부터 바뀌는 소방학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한 후 기본 이론반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깐 참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이제 필수과목으로 전환됩니다. 소방학개론이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기가 필기 이후에 그 다음 체력 그 다음 면접 자 이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75% 그리고 체력이 15% 면접이 10%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23년도부터는 필기가 50% 체력이 25% 그리고 면접도 25% 좀 체력과 면접이 좀 강화된 포지션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을 현장에 나갔을 때 체력을 되게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퍼센테이지가 가산이 되었고 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방과 관련된 어떤 본인만의 어떤 인성이 좀 적용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면접에서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소방학개론이죠. 개론은 말 그대로 좀 넓은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깊이 있는 학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뭐 사회과목이 있다. 사회과목 같은 경우에 그 안에 경제 그죠 정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깊이 더 가면은 경제 그죠 그리고 뭐 문화사회 이렇게 또 깊이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개론은 넓이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넓이는 다만 깊이는 그닥 깊지는 않아요. 어느 한 학문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더 가진 않습니다. 그닥.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기에 그닥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학창시절 잠깐 말씀드린다면 뭐 통학과학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통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물리 화학 지구학 생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리 따로 화학 따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얇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크게 이제 요 커리큘럼을 보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소방조직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연소와 화재이론 연소 및 화재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화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소화 활동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크게 챕터가 4개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1번과 2번은 소방행정입니다. 소방행정 즉 행정법과 관련되어 있죠. 좀 따분할 수는 있습니다. 암기 위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3번과 4번은 소방공학입니다. 문과와 이과의 만남이죠. 이 파트는 알고 보면 소방공학 같은 경우에는 주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 화학입니다. 학창실을 보면 화학 되게 느낌 안 좋죠. 그러나 생각보다는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면서 자 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화학이지만 깊이는 절대 안 더 갑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막 그 괴로웠던 그런 기억 다 잊어먹으셔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트는 주로 암기 암기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보링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암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공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죠. 이해와 암기가. 공식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 대응은 아닙니다. 이 파트는 암기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비율로 본다면 지금까지는 소방행정 쪽에서 약 30%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공학 같은 경우에는 대략 70%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디가 더 포인트를 줘야 됩니까? 바로 소방공학 쪽이 되겠죠. 이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해와 암기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의 예시를 들겠는데 연소 파트에서 보통 탄화수소류 연소 파트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탄화수소류가 보통 탄화수소류 하면 알켄, 알킨 이런 쪽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암기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메탄의 연소다. 기본적으로 메탄, 탄화수소류 가장 기본인데 CH4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연소 아, 산소가 필요하군 산소 없이 연소가 안 된다는 걸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탄화수소류 같은 경우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기본적으로 물입니다. 보통 수증기가 발생하겠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라는 거죠. 이런 기본 암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보면 이상한 공식이 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래 보면 수학적인 공식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암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숫자 판단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탄소 한 개 있죠. 한 개 끝이 났습니다. 수소 네 마리 있죠. 네 개. 네 개 맞춰주면 됩니다. 현재 여기 수소가 두 개 있죠. 그러면 이 자체가 물이라는 화학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앞에다가 2를 써주면 산수만 하면 됩니다. 2, 2, 4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다음 탄소 하나 있죠. 한 개 있습니다. 1은 안 씁니다. 놔두세요. 그죠? 마지막으로 산소만 맞추면 되죠. 산소는 여기가 원자 숫자가 두 개입니다. 그럼 여기는 2, 2 이것도 2, 1은 두 개 맞죠? 그런데 여기 산소가 두 개 있죠. 합이 몇 개입니까? 네 개죠. 네 개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원리입니다. 그럼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다 된다는 겁니다. 기본 식만 된다면 에탄 C2H6 프로판 C3H8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암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런 기본 암기와 이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를 방금 30, 70으로 아웃트랜을 잡아놨지만 그러면 여기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소방조직 조직은 보통 정통적인 소방역사 역사 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소방을 이루어왔느냐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나옵니다. 좀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인사 아 내가 소방직 공무원인데 나의 도대체 발령권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 및 조직 구성 아 내가 어떤 소방직 조직의 어떤 한 조직이 들어갔을 때 나의 내가 보고할 사람은 누구고 나의 상급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보통 문제화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재난관리 자 솔직히 소방의 가장 큰 근본 이유죠. 그죠?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과 사전 대책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 대책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재난의 종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 또 그럼 고른 거에 대해서 안전 관리 들어가자 안전관리 기준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출제위원들이 고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의 가장 기초죠. 연소 불이 났습니다. 자 불이 났어요. 그죠? 근데 연소한다고 불이 나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연소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연셉적으로 빠른 시간에 일어난다면 폭발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즉 연소 폭발 화재 요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화가 보통은 한 많이 나올 때는 7문제 혹은 8문제까지 적용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기가 좀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화학적인 부분이 과목의 화학의 부분이 좀 많이 초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소 같은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물 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전기로 인한 화재 물 뿌리면 감전의 위험도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예를 들자면 이건 있었던 일입니다. 칼륨이나 나트륨 이런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불 나는 원인도 몰랐어요. 물 뿌리면 물 뿌리면 될 줄 알았죠. 물을 뿌리는 순간 더 큰 폭발이 났습니다.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금속들은 알칼리 금속 쪽이라고 해가지고 물과도 격렬히 반응합니다. 더 큰 폭발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그에 맞는 소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소화활동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화활동은 주로 그러면 소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적재적소에 어떤 부분을 통해서 소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 부분 이 파트 부분 크게 두 가지 파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비중은 소방공학 쪽이 훨씬 많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기본반 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포지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